일단 저희 세미나 자체가 구성이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일정 자체가 다 포함해서 3개의 강의 포함해서 1시간 30분 내외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많은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3, 4시간씩 앉아 계시면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중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양한 수요들이 모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맞는 그런 강의를 찾아간다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차피 한 번 만난 자리로는 저희가 원하시는 그런 니즈를 맞춰드리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하고 심도 있게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한 부씩 제가 나눠드렸고요. 일단 강의 끝나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들으시는 와중에 제가 고객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신문 조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제신문 건설 부동산부 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오늘도 기자분께서 한 분 와 계신데 저도 기자로 출발을 해서 부동산 쪽에 이제 주로 부동산 기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도가 생기고 또 기존의 상가정보연고소라든지 MBN홀덱스, 산하이엔시 이런 것들이 부동산 마케팅 회사입니다. 신축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자원의 회사들인데 국내에서는 그래도 분양대행사 계열에서는 손에 껍는 그래도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 거쳐서 2018년도에 6년째 도시아경제 송 대표님하고 같이 기획 리서치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19년부터는 좀 깜빡이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더케이컨설드그룹이라는 세무법인하고 같이 합작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부동산 세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으로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중개 사업을 탑재해서 그쪽에서 대표 공인중개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리서치나 마케팅 이쪽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가랑 제 이름 이렇게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수천 건 내지는 만 건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자문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일단 주제로 잡아놨던 거는 금매물 투자 노하우인데 사실 약간 낙시성 제목이기도 해요. 금매물 투자 노하우라고 하면 조금 관심은 많이 가실 건데 사실 금매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싸게 사길 원하시는 분들이 모든 매수자분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두리뭉술하게 일단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금매물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강의 들으시다 보면은 약간 구체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가 왜 어려울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복합경제 부동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종합적이고 임대분양, 신축 공급에 있어서의 임대분양부터 시작해서 중개, 법률, 세무, 자산관리, 건축, 기타 등등 여러 분야들이 합쳐진 종합예술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한 분야만 제대로 파고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 저희도 변호사님, 건축관님, 저 이렇게 있지만은 다들 협업 내지는 머리를 모아서 프로젝트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지 혼자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고들수록 복잡한 분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 돌발 변수까지 존재하죠. 제가 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산넘은 산이라고 할 만큼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경기 변동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요인, 금융 요인,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정보 비대칭 문제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남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혀 다른데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이 없어요. 보고 나면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해결해야 될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너무 많은 정보 형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취사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또 운이라는 부분도 부동산에서는 작용을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시거나 건설사 회장님들 이런 분들 보면 풍수질이나 운, 미신 이런 것들에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운 같은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또 기업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갔을 때 부동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호재나 기업이 어디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 언제 터질지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 없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매물을 투자하는 노하우 어떨까라는 부분으로 한 장을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물건 탐색은 필수적인 분야인데 좋은 매물 또는 금매물 이런 것들을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루트가 많지는 않아요. 분양이나 일반 매매 경매 또는 동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건을 탐색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셔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 물음표 뭔지 아시겠어요? 좀 헷갈리시죠? 이 페이지 안에 들어있거든요. 단어가요? 전문가라고 제가 넣어놓고 싶은데 전문가라는 과정을 생략하시는 분도 있고 넣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건 탐색 이후에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계약까지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확연히 나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들은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봤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 불법이나 사기, 기사를 통해서 보시는 그런 전세 사기라든지 매매, 기획 부동산 그런 행태들을 보시면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과도한 영업, 일단 매물을 팔기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시다가 계약서 이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시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요. 스스로 부담, 다들 인정하시죠? 공짜로 하고 싶으시지, 중계복비라든지 컨설팅 비용, 좀 아까우시잖아요. 내가 얼마를 투자를 통해서 벌게 된다고 기대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시는 부분에서는 아까워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감대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다음으로 뽑아온 거는 자신감, 혹은 자만감이라는 부분인데 혼자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연령대가 있으시거나 기존의 부동산으로 투자로 상당한 차익을 거두셨다 이런 분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통하지 않아도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혼자서 스스로 성취감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들 얘기보다는 밀어붙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영양부족, 선무당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무자격자라든지 컨설팅 회사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획부동산 이런 시장을 좀 혼란시키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영업 쪽에 너무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고 밀어붙이다 보면 아무래도 준비된 자금보다 조금 더 초과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투자하고 싶은 대출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전문가를 믿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는 제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필요한지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례 몇 가지를 제가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직접 컨설팅한 건물입니다. 1월에 용인에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고요. 이 건물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급한 사정이셨고 채권 청구액이 8억 8천 정도에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의뢰를 받은 이후에 알게 된 건데 그렇게 급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거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전속중계를 통해서 동네 부동산에도 지역 부동산에도 다 풀고 도시화경제 네트워크도 활용을 하고 결국에는 잘 풀렸어요. 이게 14억 정도 하는 시세 물건이었습니다. 최근에 5월 말쯤에 가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번 달에 계약이 성사가 돼서 10억의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윈윈 아닌가요? 사시는 분도 매수하시는 분도 시세대 비해서 3, 40% 이상 4억 정도 짠 금액의 물건을 찾을 수 있으셨고 파시는 분도 8억 8천 채권 청구액 이상으로 거래가 되셨으니까 최소한의 이사비용을 건진 서로 윈윈할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가 없었다면 사실 직거래나 이런 방식으로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이미 경매로 나온 물건은 인식 자체가 안 좋잖아요.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아주시거나 어렵다고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은 팔기 힘든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실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하다 보면 정말 집은 멀쩡하고 괜찮고 사서 최소한의 수리비 내지는 그냥 이사만 오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이런 것들이 시세보다 일반 매매로서 팔리기 힘든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전문가가 적합하게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경매로 채권이라든지 잡혀있고 중간에 매도하신 분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가격적인 리스크를 대비해서 가장 임차인도 신호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법정 리스크까지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답을 받고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데까지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안전하면서도 시세 차익도 건질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서 요시세를 사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보시겠는데요. 이거는 실패 사례예요. 딱 보시기에도 음산하죠. 굉장히. 저는 이 건물 혼자 저녁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들어가서 폐가? 또는 약간 호러물 찍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싼 물건이에요. 그런데 서울의 도봉구 쌍문동에 존재하는 물건이고요. 쌍문동에서도 쭉 올라가서 산처럼 비탈길이 있으면 비탈길에서도 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낙찰은 낮게 받으셨어요. 감정과 이하로 1억 5천 정도에 받으셨는데 이게 포룸이에요. 화장실 두 개고. 그런데 서울에 실제로 투룸? 원룸? 가격이 매매가가 웬만한 지역들은 2억 넘어가죠. 그런 투룸 가격보다도 싸게 포룸을 사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은 전문가를 통하시지 않고 경매를 낙찰을 받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심하셨을 거예요. 아 난 잘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폐착은 뭘까요? 경매의 맹점 중에 하나가 집 안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대부분. 장가자 있고 명도 통해가지고 이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이 해결이 돼서 문을 열어봤을 때 이제 기겁을 한 거죠. 깜짝 놀라고 그러면 이거는 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1억 5천에 샀지만 얼마에 팔릴까 알아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도 5천으로 감당이 안 돼요. 집도 넓고 한 7, 8천 정도 또 공용부의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게 터진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결하다 보니까 7천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때문에 금매물로 내놓은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경매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는 낮게 닥차를 받으면 쉽게 팔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자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다만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말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물건도 사실 기회를 발견했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같은 물건인데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서울에서 이 정도 조망 확보한 곳들이 흔치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물건도 제 의뢰인으로서 소환을 하는 중이고요. 다만 아무나 사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좀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설비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그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는 그런 분들을 통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 아래에도 수리라든지 최소한의 인테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런 분들 또 조망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앞에서 주택 두 개를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상업용 전문가로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주택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서 나머지 두 개 사례는 상업용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식산업센터고요. 사실 제가 사업 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중개사무소 겸 친구이면서 세무사인 친구랑 같이 4층, 40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물건이 2019년에 저희가 진입할 때 분양가는 2019년에 신축된 건물인데 분양가가 평당 1,300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서 피를 조금 얹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시세가 잘 아시다시피 성수동이 핫하다 보니까 평당 3,500 정도 합니다. 이 건물은. 일반적인 지식산업센터 성수동 시세가 3,000 전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좀 운이 좋았어요. 저희도 한 3, 40개 물건 빌교에 가면서 이렇게 투자 겸 저희 사업을 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일단 좀 규모가 크고 SKV1, 현대 테라스 타워, 현대 테라 타워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은 규모가 크면서도 굉장히 좀 화려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선호율이 확실히 높은데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직접 쓰시려면 점심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에 쏟아지는 그 인파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10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든지 또 밥 먹을 시간에 내려가고 화장실 문제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약간 뭔가 일하는 기계 같은 게 좀 됐다는 느낌이 직원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빌딩처럼 보이시죠. 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투자를 시행했었고 약 3년 만에 그래도 시세 차익 2.5배 정도 건졌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한 투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수동에 지금 진입을 권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뒤에 물건도 성수동 물건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물건은 제가 컨설팅에 참여한 물건은 아니고요.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또 건물이에요. 주차장 뭐 딱 보기에도 별로 커 보이지 않으시죠. 주차장이 세로로 돼 있어서 한 10면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은 약 130평 정도 됐습니다. 짜투리 건물이죠. 이 옆에가 현대 테라스 타워라고 굉장히 큰 대형 지식산업센터고 이 건물이 여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저는 잘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고 자주 지나다니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좀 들여다봤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게 70억에 팔렸거든요. 2019년 4월에 근데 지금 3년 만에 280억 건물 새로 지어서 이거 건축비 얼마나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거 건축비 뭐 평당 굉장히 잘 지은 건물이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평당 500에 지었다고 쳐도 아무리 잘 지어도 50억 안 되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는 단기간에 굉장히 투자가 잘 된 사례죠. 다만 이런 건물들은 70억, 100억 가까이 하는 그런 게 개인으로서는 사실 투자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작회사 중국 계열의 펀드식 돈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쪽을 통해서 단기간에 시행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재밌게 보기도 하고 향후 몇 년 안에는 이런 식의 컨설팅 내지는 참여해 주시는 고객님 중에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이런 식의 투자도 한번 하고 싶다라는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잘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그런 언론사의 칼럼으로 제가 기고를 한번 해봤던 부분이고요. 이 건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성수동에서는 그래도 단기간에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한 건물들은 많지만 단기간에 매각까지 이루어졌다는 걸로는 그래도 나름 성공 사례를 대표하는 그런 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전문가를 통했을 때와 통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저나 또는 도시화 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심도 있게 한 물건에 대해서 파고 드시고 리서치를 통한 근거 있는 자료로서 접근을 한다면 안전한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앞서 1부에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2부에는 건축 파트를 맡으신 최문석 소장님 그리고 중개 파트는 일단 제가 맡고 있고요. 임대 분양 이런 파트는 지금 총괄은 우리 송승현 대표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세무, 자산관리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네트워크는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의 세미나를 열면서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그때그때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짚어드릴 거고 더 중요한 건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이런 것들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이나 이런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만에 그래도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많이 됐어요. 우리 송승현 대표님께서 열심히 또 언론활동, 유튜브나라로 활동을 하시면서 일 자체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물건들이나 다소화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시장이 많이 망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팔기 어려운 물건, 가격적으로 만족시키기 어려운 물건들은 사실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직접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물건 그런 것들은 저희도 권해드리면서도 안심이 되고 또 믿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 위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풀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이 그림들은 저희가 송 대표님하고 창립 때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격이 없거나 앞서 말씀드린 경험이 부족한 분들 내지는 다 한 곳에서 해결하려다 보면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앞서서 강의했던 강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개별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전문가 그룹으로서 합류해서 도시아 경제를 끌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